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상 6, 7도에 머물겠습니다. 저녁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며 기온이 낮아져 내일 아침에는 영하 4도에서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먼 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경주 강진 이후 국립경주박물관도 23만여 점의 소장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내진 보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물 전시관 대부분이 지은 지 40여 년이 넘어 내진 보강이 시급한데 정부의 예산 지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을 대표하는 국보 29호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강진이 발생해도 18.9톤의 종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볼을 설치하고 기둥을 보강해 특등급 수준의 내진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전시관에 있는 유물은 지진의 영향으로 넘어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낚싯줄을 이용해 하나하나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지난해 경주 강진이 발생했을 때도 500여 점의 종료 문화재는 낚싯줄로 고정시켜 다행히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진 발생 시 진동을 주려줄 수 있는 면진 받침대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전시관이 내진 설계 기준이 없던 70년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건물 보강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건축물이. 그래서 이번에 내진 성능 평가를 하고 저희가 내진 특등급 기준으로 설계를 해서 보강을 완료할 계정입니다. 하지만 경주 박물관은 내진 보강을 위해 당초 50억 원의 예산을 정부에 신청했지만 올해 20억 원만 배정받아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경주 지역 활성단층의 존재가 확인된 만큼 장기적인 지진 대책으로 40년이 넘은 낡은 전시관을 허물고 면진 기능을 갖춘 첨단 시설로 신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소장한 유물은 모두 23만여 점. 지진으로부터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지자체와 사용농가의 살처분과 매몰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살처분이나 매몰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되 지자체의 부담은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 사용농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와 지자체는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포함한 살처분과 매몰부담을 정부가 전가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오늘 10일까지 오곡과 나물류의 원산지 표시 행위를 단속합니다. 농관원 기동단속반은 명예감시원들과 함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지를 돌면서 찹쌀과 기장, 수수 등 곡류와 도라지, 고사리, 취나물 같은 나물류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지 살핍니다. 특히 불엄깨기로 이용되는 호두와 땅콩, 밤 등은 수입산이 많이 유통됨에도 불구하고 국산으로 속이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도내 15개 중고등학교에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를 배치합니다. 원어민 중국어 교사는 경주중학교와 경주고등학교, 경주정보고, 신라고 등 도내 4개 중학교와 11개 고등학교에 배치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중국어 원어민 교사를 채용했으며 중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과한 우수 인력을 각 학교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등 일선시구는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마치고 입학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만 4세에서 6세에 접종해야 하는 백신은 홍역과 일본 뇌염 등 4가지로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등을 통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 빠진 백신이 있을 경우 입학 전까지 접종을 마치면 됩니다. 한편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생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